안녕하세요 알프스의 소년 우기입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에 와 있어요 제가 지금 스위스 오는 과정을 왜 못 찍었냐면 공연이 끝나고 제가 몸살이랑 약간 장염 좀 세게 와가지고 오는 과정은 못 찍었고 여기는 스위스 체레마트라는 곳이고 여기 와서 이틀 동안 잠만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친구따라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 온 이유는 스키타러 왔어요 이곳은 체레마트라는 곳에 마테오른 이라는 산이 있고 여기 스키 코스가 스키보드 타는 분들에게 로망인 곳이에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저기가 마테오른 스위스 초콜릿에 그려져 있는 그 산 엄청 멋있죠 저도 온 지 3일째인데 처음 봤어요 처음 나왔어요 일단 스키를 빌리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허가된 차 아니면 못 다니고 이렇게 전기차만 다닐 수 있어요 환경을 생각해서 진짜 멋있다 심지어 오늘 날씨도 개좋아 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날씨가 좀 안 좋았더라구요 나이스 스키를 빌렸고 이 전기차 타고 배폐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돌라 타고 쭉 올라가서 저기서 스키를 타겠죠 우와 여기는 이제 곤돌라 타는 사람이 개 많네 저도 어릴 때부터 스키를 탔는데 해외에서 스키를 타는게 처음이에요 저는 애기때부터 스키를 타가지고 한국인의 스키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일단 저희는 전기차 타고 스키를 빌리고 곤돌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로 한번 타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코스를 보여드릴게요 와 눈이 미쳤어요 한국에서 스키 탈 때는 인공 눈에서만 타다가 실전 눈에서 타니까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쪽인가? 이태리사이든가? 어 이태리사이드는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태리로 넘어가는 사이드고 오늘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기신구 서기? 레츠고! 와 눈이 진짜 부드러워 와 저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와 찍어 줄게요 갑시다 케이스키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와 존나 멋있다 진짜 레츠고! 스키 타는 사람들한테 로망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진짜 광경에 완전 압도 당하고 있어 스키도 재밌는데 지금 뷰가 장난 아니야 와 가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멋있네 와 유럽사람들 좋겠다 1년 내내 스키 타겠다 그러면 잘가 산에서도 여기서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미친 사람들이 와 이런거 되게 멋있어 오오 오오 아 죽겠다 우리가 어디로 내려온 거지? 지금 퓨리 스테이션으로 내려와서 리페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처음 갔던 곳으로? 천같은 곳으로? 아 아 이거 조금 더 미칠거야 조금 더 미치러가서 내려가서 아까 그 식당가서 밥 먹고 밥 먹자 맛있는 건 정말 자네 밥 먹고 옵시다 와 와아.. 방식이 히쳐빠지죠? 뷔페같은디? 오! 파스타! 파스타 먹으러 갑시다 파스타 먹으러 갑시다 편집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뷔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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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른데라 아르헨티나 이ria 뷔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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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이였어 뷔페이 테니스편에 이어서 줄리아나 선생님한테 좀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척이 바닥에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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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이렇게 한테만으로 두툼을 Ministen 이거 약간 중위병 자세인대 한 다리yr께 다리yr게 그치만 자세히 믿어요 아 빌리브유 참을성 있게 나를 이용하면서 중심을 낮추고 아우스키에 무기 중심을 주고 나이스 쉽지 않으셨죠? 안보여야? 금리쥐 빨리 온다고? 깜짝 놀랄거죠? 참.. 말.. 참 쉽죠잉? 오! 점프를 한다고? 오케이 컷 헹 헹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